네, 안녕하세요. 저 폭염주의보에서 김희준 역할을 맡은 연기하는 문우진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진짜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0%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주의보를 아주 재미있게 연출해 주신 우리 장민석 감독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좋은 글 써주신 최희경 작가님 감사드리고 강윤희 조현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분장팀, 이상팀, 소품팀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폭염주의보가 웨이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공개돼서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혹시 조금이라도 시간 나시면 내년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잘하고 배우 문우진으로서 겸손하고 또 이제 성실하게 학교생활까지 열심히 하면서 하라는 그런 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받을 줄 몰랐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른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